안녕하세요 해수마미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재미로 보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산호 TOP5를 말씀드릴게요 외국 영상에서 번역을 따온 거고요 아래 링크에 원본 영상이 있습니다 5위 블리딩 애플 스콜리미아 가격이 1000달러 하나로 약 123만원 정도 되네요 혹시나 해서 비슷한 느낌의 애플 스콜리미아가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899.99 유로에 판매되고 있었는데요 하나로 약 120만원 정도 되네요 4년 전인 그때나 지금이나 가격이 비슷하네요 4위 마이 마이애미 챌리스 1인치 프랙당 500에서 600달러 정도에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1인치 프랙이라 하면 2.54cm 정도? 진짜 대충 이 정도 크기 아닐까요? 어쨌든 하나로 약 61만원에서 71만원까지 정도네요 혹시나 판매하는 곳이 있나 했는데 제가 검색으로는 찾지는 못했습니다 이름은 비슷한 종으로 한번 검색해봤는데요 산호 가격은 정말 천지차이네요 현재 55만원 하나로 약 67,000원 정도 판매된 적이 있었네요 3위 프랙 정키스 얼티미초 드라퍼 플레이트 코럴 레인보우 타이다이입니다 이름이 좀 긴 듯해서 여러 번 검색을 해봤는데 이 개체밖에 없는 것 같네요 현재로는 판매되는 게 없었고 약 2014년도 쯤에 옥션에서 2300달러에 판매된 적이 있습니다 한화로 약 283만원이네요 2위 크라카토와 폴리 엠퍼러 폴리즈와 프랙 크라카토와 폴리는 한 폴립당 600달러 이상의 가격으로 팔렸다고 합니다 한화 약 74만원이네요 엠퍼러 폴리는 폴립당 약 300달러에 팔렸다고 하네요 한화 약 37만원이네요 크기에 비해 정말 높은 가격에 팔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위 더 바운스 머쉬룸입니다 6000달러에 판매되었다고 하는데요 한화로 약 736만원 정도네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비슷한 종이 800달러에 판매되고 있는 글을 보았습니다 한화로 약 98만원 정도네요 재미로 보는 거니까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 주시고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녁에 맛있는 거 드시고 푹 주무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일 또 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